부간이 나오네요. 부간. 부간은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죠. 부간은요. 실정법에서는 그냥 조건이라고 써 있어요. 물론 부간의 종류 중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실정법에서는 부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. 그럼 부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? 학문에서 쓰이는 용어죠.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? 강학상이라고 부릅니다. 강학상 학문적으로 강학, 학문적으로 강의할 때 쓰이는 용어다. 강설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강학상 학문적으로 강의할 때 쓰이는 용어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. 학문적 용어예요. 실정법에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. 결국 지금 우리는 부간이 왜 나오냐면 행정행위에 어떠한 조건이 부과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부간이에요. 그런데 좋은 게 붙지 않아요.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담이 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. 얘만 다툴 수 있느냐가 결국 여기서 논의에 실이게 됩니다. 부간의 종류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보면 부담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기타 부간이 있습니다. 이건 나중에 소송요건 중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에서 즉 부간만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나중에 보면 뭐와 연결되어 있다? 독립쟁송 가능성 줄여서 독가쟁송이라고 쓰겠습니다. 독립쟁송 가능성은 소송요건에서는 대상적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. 그런데 이런 부간의 독립쟁송 가능성을 대상적격에서 논의할 때는 부담인지 기타 부간인지 그 부간의 종류에 의해서 결론이 나더라. 지금 우리의 부간의 종류 왜 배워요? 역순으로 타고 가는 거. 이게 바로 논리맥락이 됩니다. 종류는 알아 두셔야겠죠. 세세한 것들은 기본각에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